저희는 지금 종달리 수국길을 지나서 모카 휴게소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종달리 수국길 여기서 사진 찍으셨다가 모카 휴게소에서 한치에 맥주 한잔 아 딱 코스야 여기 코스 6월 제주는 수국천국 우도우 아 저희는 지금 우리 올레꾼들의 참새방역관 모카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서 맥주 한잔 그냥 하나의 영상 찍으려고 모카 휴게소에 왔어요 아 여기 짱이지 여긴 짱이야 아 야 씨 한치 아 기가 막혀 이 풍경 야 이런게 제주야 이런게 제주지 아 기가 막혀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사장님 아 이거 오징어예요 아 올해 제주도에서 오징어도 잡혔어요 아 그래요 와 오징어 씨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모카 휴게소 아 아 지금 맥주 한잔 하려구요 어 에 이 어머 딱 한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묽흥한거 좋아하세요 잠깐만 한건주 아 에 물렁물렁한 걸로 fir vendorあの 말 이게 없어서 아 아 그래요 예와 그럼 뭐 이걸로 구워 먹자 뭐 뭐 에 에 에 에 큰걸로 주세요 네 아 멋있다 그리고 오지거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게 바로 제주 제주 라이프 맥주 생각하니까 또 침 나오는구만 아 그건 없어 아 아쉽지만 클라우드 생은 없지만 카스로 가야지 병으로 하려면 먹죠 맛있겠다 저희는 비가 오고 오늘은 날이 오니까 이제 작업을 많이 아 맞다 맞다 비와서 말리지 못하셨구나 아 맛있겠는데 9,000원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하하하 겨울에도 하시지 않아요? 쉬는 날이 없어요 비 오는 날만 안 놀죠 아 비 오는 날에만 안에서 장사는 하지만 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 맛있겠어 아 여기서도 지금 굽고 계시는구나 다리는 파래서 이야 크아 몸무게 굽고 다리 굽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안 그래도 있겠죠 아 그렇죠 사장님 여기는 그러면 몇 년 하신 거예요? 여기요 십 몇 년 했어요 아 대단하시다 올레꾼들 많이 오죠? 네 우리 여기 우리가 장사한 건 그렇고 네 이거 앞전에 어떤 이거 빌려가지고 장사하신 분들은 여러 개 있어요 아 이거 이 집은 해안도로 빼주면서 네 이 동네 집이 하늘이 없을 때 헐랑 이 집만 있었어요 아 아 고소한 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만 고려가지고 네 이야 이게 초장하고 마요네즈네요 네 크아 사진 찍는 거 키우세요 예 맛있겠다 오징어가 많이 없었잖아요 어디에요? 계속 나왔었어요? 한치나 준치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치는 어려워요 한치 어려워요? 이제 한치 나오는 계절이 있는데 얼마이냐? 맛있었어요 완전 단건조 오늘 아침에 자고 동그랬어 물건이 없어서 이게 6,000원 정도인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강아지가 지금 밑에 와있어요 무슨 강아지가 지금? 모르겠어요 야 여기 왜 와있어? 야 이 새끼 이거 알고서 와있는데 알고서 와있어요 야 너 누구야? 이 새끼 아 귀여워 여기 안경 좀 한번 봐봐 색값 아 HDR 무조건 오오 오늘 안경 뭐에요? 어? 상관 약간 기능이 들어 아 그게 있어요? 와 되게 신기하다 오늘 완전 안경이 신기하네 또 색감이 오 무슨 필터가 인것 같아요 와 정말 이거 우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성사일출봉 왔다고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야 아 가쓰 딱 찍어가 맛있다 이야 죽이겠네요 이야 맛있네 이거 옛날에 극장에서 말 먹던건데 극장 앞에서 음 여기 성산 가는 길에 여기 모카육에서 들리셔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은 드시면 안되고 한분만 일생하시면 돼 맥주에 오징어 강추입니다 강추 아무튼 저는 제주도를 좀 즐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아не 뿅 뿅 이 수나 Ree 제가 Trading